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오빠! 먹으려고 했니? 먹으려고 했니? 오빠 미안한데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오빠 머리를 태울 거야 방금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미안해 좀 할게 응 너 혹시 대머리대로 씻냐? 아니 어떻게 알았지? 오빠는 대머리도 만들거야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실은 한 달 전인가? 토리님 머리가 실제로 불에 탔거든요 그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오실까요? 여러분 어떻게 하죠? 제 머리가 탔어요 탔어요 난로에다가 장장 넣고 있는데 머리가 탔어요 저기요! 윤미야 뭐하세요? 나 머리가 탔어 아니 오빠 머리지 잠깐만 아 쌩얼이구나 저는 보여주셔야죠 저 머리는 버렸다는지 봐봐요 헉! 난로에다가 장장 넣다가 머리가 끌렸어 탔어 어떻게 해 이거 만지면 부스러져? 부스러질 것 같은데? 길이가 지금 내 머리 한.. 틀려졌어? 길이가 틀려요 큰일 났다 만져볼게 조금만 만져볼게 연구가 되는건가? 지금 여기가 보면은 헉! 연구가 되는거야? 몰카 아니지 이거 어머 큰일 났어? 어허 어허 막 난리는거 봐 왜그랬어요? 머리타는것도 모르고서 막 아니 머리타는거 순식간이니까 뜨거워서 딱 머리를 치는신가 어 아 괜찮나보다 하는데 머리탄 냄새가 코로 일단은 지금 샤워를 내가 해야되니까 샤워를 한번 말끔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씻고 나왔죠 어떻게 맹구됐어요? 진짜 다행이야 왜? 아무렇지도 않아 티 안나지?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? 말도 안돼 진짜 다행이야 티가 안나 붙었어? 너? 되게 아쉬워하는 표정이다? 어 아쉬워 유튜브 각인데 이거 어? 어 다행이야 유튜브 각인데 왜 멀쩡해 난 여기 이렇게 파여 입자랬거든 파여 재밌는데 썸네일도 어 다행이야 이 친구 이거 큰 친구네 머리는 다시 기르니까 아니 그거 머리 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대머리 돼서 못 째 뻔했어 그러니까 아 입을 베릴 뻔했네 하하하하하하 일단 이 머리가 머리카락이 탔는데 제가 이걸로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다리 다리는 아빠 머리가 그렇게 탔었던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태우고 한 번에도 반응을 보여 너 어 대머리 내본 적 한 번도 없고 응? 오빠가 된다니까 헉 빨리 이렇게 송탈 걸음 계속 탈 걸음 또 이렇게 때리지 기가 맑아가지고 들어 어 이거야 아 아 아 근데 전체 다 대머리에 의심하니까 어 나한테 여기 정도만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이거 오빠 이거 가발은 아니고 이거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하얀 여기 실리코메트를 다시 이거를 머리 두피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부분적으로 땜빵 생긴 것처럼 될 것 같거든. 그러다가 진짜 땜빵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. 진짜 땜빵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지우는 것도 있어 그거를 근데 이게 안 지워지면 머리 뽑아야지. 야 너 머리 잘라야지. 나 방금 미용실 갔다 왔어. 안 그렇게 해줄게. 애들이 지금 여러분 위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. 수업 중이니까 이렇게 끝날 시간쯤 맞춰가지고 난로 앞에서 연기 좀 해줘. 알았지? 애들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. 오빠 이거 아닌가 봐. 그냥 액체인데? 이거 잘라도 될 것 같은데? 잠깐만 잠깐만. 한번 써보자. 이거 이거 잘라서. 뒤에 좀 잘라가지고. 됐다니까. 왜요? 뭐 하기로 했잖아. 그거 만약에 붙이는 거가 진짜 좋다. 근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. 모르겠어요. 일단 자를게. 야. 일단 실커러가 있어. 자랐잖아. 위치를 손정해야 되겠어. 이게 앞머리가 좀 탔다 해야 되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. 잠깐만. 이거 묻혀. 이게. 줘봐요. 껌이라고 써있는데. 잠깐만. 보이세요 여러분? 껌이라고 써있는데. 접착제를. 자 이 접착제를. 전체 다. 어 전체다가 다 하고서 조금 말리고 있어. 그러니까. 끈적끈적 하더라고요. 가만있어. 이렇게 머리카락을 덮을 수 있는 위치에다 해서. 아 근데 머리가 노래가지고 티가 안나냐. 아이. 몰라 그냥 연기를 잘해. 이렇게 해서. 약간. 탄 거 같지 않아? 어. 약간 이렇게. 머리에서 보니까 머리가 짧아졌잖아. 다 탄 거 같아. 그러니까. 절대 애들 가까이 오지 말고. 막 이러면 장난 같으니까. 어. 화를 내. 평소 오빠처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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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슈새로도 이거. 웃기친구네. 화를 내라고. 짜증을 띵더라고. 뭘 탔다고 해서. 알았지. 이거 아무래도. 이거 뛰는 거란 거 같아. 뛰어줘. 치나? 너무 튀어. 알았어. 튀어 봐라. 자. 일단 이거를. 야. 아우 아파. 어. 뛰고. 조용히 해. 탄 거 맞아. 이렇게 해야 되나. 반갑다. 이 말을 잇rie가 잘 어울려. 샤네. 너무 귀엽다. 엉? 아베야 나로를 왜 펴? 어? 어? 날로를 왜 펴? 어? 나 안 펴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저. 청소 좀 해. 청소 좀 해. 청소. 다 끝났어. 다린이도? 아니 아니요. 에 건가 없어. 그리야. 다린아 끝났어? 끝났어? 어? 됐어? 응. 자리 끝났어요? 응. 아빠 저거 난로가 저거 정리하면 밥 먹을 거거든. 내가 밥 해야 되겠다. 어? 어? 거짓말?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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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. 머리 찬나 봐. 야 머리 찬나 봐. 아니 머리 찬나 봐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아빠 이거 뭘 타지? 봐봐. 진짜 짧아졌어. 봐봐. 어? 진짜. 머리가 없어. 아 이거 물까지. 너 못해. 아 이거 옆으로 넘긴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없어. 진짜 없어. 봐봐. 아 머리 찬스야. 아 진짜. 아까 머리를 너무 짧게 찬나 봐. 무슨 소리야. 봤어. 근데 그 화장이 너무 웃겨. 어? 에엥? 이게 뭐야? 내가 허느라 그랬지. 누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래. 야 이 사람아. 카메라 어디다 들고 그러면은. 나는 이게 딱 알잖아. 오빠가 연기를 그렇게 하니까 얘 원래 믿었었어. 그치? 나 연기 잘했다고. 그러니까 니가 여기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해서 니가 걸린 거지. 발령이야. 솔직히 발령이었지. 야 연기 잘했지. 너 속았잖아. 아니 근데 머리 왜 그래. 너. 근데 머리 왜 그러니. 어? 탔어. 너는 그리한 거도. 머리 탔 사람 봐봐. 진 사람이야. 야 이 사람아. 카메라를. 어? 지금 또 걸렸잖아. 너 때문에. 어? 머리 왜 그랬어? 아 머리 탔어. 아 머리 탔어. 아 머리 탔어. 아니 몰카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오늘. 야. 너 작성은 무슨 몰카라고 그러는데. 넌 아빠가 머리가 그렇게 탔는데 그렇게 늙냐? 아니 웃기잖아. 어? 아 큰일이야. 아 이제. 나 오늘 머리. 아. 아 진짜. 저 사람이랑 몰카 못 타겠네. 아 진짜. 자. 여태까지. 카메라 세대까지. 카메라가 동창이에요? 네? 몰카였습니다. 네? 몰카였어요. 너는 아빠 진짜로 머리가 탔었거든. 난로. 어 진짜 타. 진짜 타가지고 그때. 밤에. 너네 못 봤지? 너네 못 봤지? 그래서 몰카였과 반응이 어땠을까. 근데. 너 조심하라고 영상 찍은 거야. 둘 가까이 머리카락이 다잖아? 둘이 머리에 붙으면. 순식간 여기 다 타고. 너 화상 다 이거. 어. 아무튼. 여러분들도. 진짜 조심하십시오. 꼭. 어른들이. 어른들만 해야. 머리에. 머리에. 머리 타고 끝나네. 머리. 머리가. 진짜 추웠다. 나부터 조심해. 머리 태워지 말고. 너나 카메라나 잘 숨겨. 아니. 머리 태워지 말고 조심하라고. 난로에다가. 어. 진짜 조심해. 뭐야. 맞아요. 마음анс